그치 근데 이건 여풀이신데요 그래서 전 잘 모르겠어요 태어난 여자는 여자는 하지 않지 않아? 저요? 얘 약간 노르존도 입고 그렇던데 아 저는 이제 막 그렇게 엄청 길게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엄청 길게만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네네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현우도 그렇고 뭐 쟁이도 그렇고 가랑이는 사실 막 진짜 잘 모르겠고요 비밀리에 연애하는 스타일이어서 진짜 모르겠고 예 약간 그렇죠? 아 다들 마이프레서스는 무슨 곡이에요? 재윤이가 이건 이제 가사는 같이 썼고요 아 가사 같이 원래 곡은 재윤이가서 뭐죠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게 부인한테 비싼 선물 안 해주잖아요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저게 지금 순수했죠 21살, 22살 그렇죠 결혼하면은 결혼하면 선불려고 하지 않아요 산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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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음 네 나는 정진이랑 저는 결혼을 했어요 네 네 저는 2006년에 결혼했고 몰랐어